저는 이제 주현 도쌤님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처음 고조선 역사를 접했을 때가 생각이 났었어요. 딱 교과서를 보는데 한 세 줄 정도 서술된 역사에 대해서 기억이 나는데 아니 이게 진짜 우리나라 최초의 역사라고? 굉장히 황당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주현 도쌤님이 얘기했던 것처럼 고조선 방대한 역사가 굉장히 짧게 배우는 게 너무 아쉽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배우고 있다는 실정이 참 안타까운 것 같아요. 네 비록 사람들이 단군 신화로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것은 단군 역사가 실존했다고 배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다행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저도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단군 신화랑 같이 고조선 역사를 아주 짧게 배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배우는 한국사 교과서에는 고조선 역사에 대한 내용이 한두 페이지밖에 없는 거예요. 고조선 역사는 무려 2096년인데 조선 왕조보다 4배나 많은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짧게 들어가 있다는 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우리가 단군 신화, 고조선 역사를 배울 때 단군이 한문이라고 모두 보통 알고 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어요. 네. 사실 이 단군은 이름이 아니고 단순한 왕의 칭호로서 무려 47분. 47분의 단군께서 고조선을 다스려온 이 긴 역사를 함축시켜놓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배우는 역사 교과서에서는 왜 이렇게 단군 조선을 짧게 기술해놓은 걸까요? 그 부분은 바로 한국, 중국, 일본이 말하는 고조선의 역사가 모두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옛날부터 중화제일주의 사상이라고 해서 중국이 천하의 중심이다 라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상 동북아 역사의 주인인 한국을 약 3,100년 전에 중국의 제후국이었던 기자조선으로부터 출발했다라는 소국의 역사로 축소시킨 거죠. 그래서 2,100여 년 전에 있었던 삼하천의 사기를 보면 봉 기자어 조선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바로 주나라의 무왕이 상나라의 성인인 기자를 고조선의 왕으로 봉했다라는 뜻이에요. 주현도생님 혹시 기자 무덤 사진 본 적이 있나요? 네, 한 번 봤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봤을 때 느낌이 혹시 어땠나요? 굉장히 초라한 느낌이었는데 그렇죠. 주현도생님 말했던 것처럼 기자 무덤은 한나라의 왕의 무덤이라고 보기에는 사실 정말 작고 너무나도 소박한 거죠. 그런 것처럼 사기세균 등 여러 중국 사서들을 기록을 종합해보면 기자는 상나라 말기에 왕족이었던 걸로 추정이 되는데요. 그래서 설사 한나라의 왕이었다고 하더라도 귀국의 왕이었지 고조선의 왕은 아니었다는 거죠. 귀국은 마지막 왕에 이르러서는 고조선 변두리까지 쫓겨갔던 작은 나라였는데요. 지금 사실 사학회에서도 기자 조선은 중화주의 사상으로 중국이 주장을 한다. 뭔가 중국이 지어낸 것이다. 라는 의견이 팽배한데요. 하지만 이렇게 한 번 잘못 서술된 역사적인 사실이 쉽게 사라지기가 참 힘든 거죠. 일본만 그런 줄 알았는데 중국도 굉장히 만만치 않게 역사일국을 가담하고 있군요. 맞아요. 그래서 일본은 그런데 이 기자 조선 말고 또 제3의 조선인 위만 조선을 또 만드는데요. 그 이유가 이 기자 조선이 기원전 12세기경의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란 나라가 생기기 전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기자 조선을 인정한다면 일본의 역사가 한국보다 더 짧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기원전 2세기경의 연나라 사람이었던 위만이란 사람을 데려와서 고조선의 왕으로 만들어버려요. 다들 항우와 유방 이야기 아시죠? 네. 그래서 이 위만이란 사람은 항고조 유방이 나라를 세울 때 같이 공을 쌓았던 계곡 공신인 사람인데요. 노관이란 사람의 부하였어요. 그 당시 나라에서 막 숙청이 일어나는 분위기라서 위만은 한국 사람으로 변장을 해가지고 우리 고조선 서쪽 부분에 있었던 번조선으로 도망을 가게 돼요. 그래서 그 당시 번조선의 왕이었던 기준왕이 위만을 불쌍히 여겨서 받아주게 되고 무려 그 나라의 수배대장, 국경 수배대장으로까지 임명을 하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굉장히 감사할 거잖아요. 그런데 이 위만은 은혜를 갚지는 못할 망정, 그 이듬해 반란을 일으키게 돼요. 그래가지고 기준왕이 쫓겨서 다른 곳으로 가게 되고 그 번조선 영역을 위만이, 위만 정권으로서 자기가 차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삼조선 체제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뭐가 있죠? 주현 선생님? 권조선? 진조선? 진조선, 그리고 긴장하셨네요. 주현 선생님. 그걸 지금 까먹는다. 쉽게 이제 진한, 마한, 변한. 변한, 이렇게 이제 기억을 많이 하시죠. 이 위만은 우리 삼조선 체제에서 서쪽에 썼던 번조선을 잠깐 차지했었던 것뿐이죠. 그것도 은혜를 모르고 국경을 침탈한, 사실 침략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한 번도 이 고조선의 왕이었던 적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들이 교과서에서 위만 조선은 한 번씩은 다 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고조선 말기에 위만이 조선의 왕이 됐다. 이런 식으로 서술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정말 반드시 새롭게 바로잡혀야 되는 기록이 저는 정말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 한마디로 위만이 배신자네요. 그렇죠. 푸정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형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일제가 왜곡한 그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바로 교정하지 못한 채 아직까지 가르치고 있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1945년 광복을 맞았잖아요. 네. 그런데 다들 이제 여러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나라가 나라는 광복을 했지만 결국엔 역사는 광복을 하지 못한 것 같아요. 제가 아까 박주현 이제 도생님의 말씀을 들어보면서 그러한 이유가 일제의 조선사 편수회라는 역사 집필 단체가 우리나라의 역사 책을 만들어서 지금껏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인데요. 이렇게 조선사 편수회에 있던 사람들이 광복 후에도 역사를 가르쳤고 그 후회들이 지금까지 가르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수치스러운 일들이 반복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아직도 우리나라 교과서가 일제가 왜곡한 단군 조선을 그대로 담고 있는 것이 참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왜 우리나라는 우리 스스로 올바른 역사를 되찾아서 그거를 우리 청소년들의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긍심을 다시 심어줄 생각을 하지 않는지 이게 참 너무나도 답답할 따름입니다. 우리 역사가 바로 잡히지 않는 것은 국민들의 무관심이 아닐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역사 전공자 외에 자격증 취득 외에 이거 말고는 사실 특별히 따로 공부하시는 분들 잘 안 계시잖아요. 맞아요. 친구들이랑 얘기하다가도 역사 얘기가 거의 잘 나오지 않는 것 같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뜻이겠죠? 그런 거를 노잼이라고 하지 않나요? 맞아요. 대신 재미없어 해가지고. 네.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역사 교육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 알고 있잖아요. 이렇게 된 이유가 궁금합니다. 아까 주연 선생님 강의에서 잘 얘기해 주셨는데요. 그중에 우리가 사이토 마코토의 교육시책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걸 조금 더 자세히 얘기를 해볼게요. 사이토 마코토는 우리나라의 3대, 5대 조선 총독을 지낸 사람인데요. 1910년도에는 무력으로 무단 통치를 행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헌병 경찰들을 동원해가지고 막 이렇게 우리를 힘으로 누르려고 했단 말이죠. 심지어 학교에 선생님들이 제복을 입고 총칼을 차고 학생들을 가르쳤어요. 그런데 1919년 3월 달에 어떤 일이 벌어졌죠? 3.1운동이 벌어졌죠. 그렇죠. 3.1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그 3.1운동 때 일본은 당연히 뭔가 저항을 하면 총칼을 들고 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는 어떤 걸 들고 나갔나요? 태극기. 그렇죠.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본이 그때 굉장히 소름끼쳐하고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태극기에는 우리의 어떤 신교문화 정신이 담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치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는 모습이 너희들이 아무리 우리를 힘으로 찍어 눌러도 우리의 역사 정신 살아있는 이상 우리는 끝까지 저항할 것이다. 이런 어떤 외침처럼 보였던 거죠. 그래서 일본이 그때부터 터닝포인트로서 뭔가 이렇게 1920년부터는 문화통치라는 방식을 택하게 되는데요. 말이 문화통치지 사실상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개조시키는 신일파 양성 정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총독인 사이토 마코토는 교육시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 아영 선생님이 한번 읽어줄래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먼저 조선 사람들이 자신의 일, 역사, 전통을 알지 못하게 하라. 그럼으로써 민족 문화를 상실하게 하고 그들의 조상과 선인들의 무의, 무능, 악행을 들추어내 그것을 과장하여 조선인 후손들에게 가르쳐라. 조선인 청소년들이 그들의 부조들을 경시하고 멸시하는 감정을 일으키게 하여 하나의 기풍으로 만들라. 그러면 조선인 청소년들이 자국의 모든 인물과 사적에 대하여 부정적인 지식을 얻게 될 것이며 반드시 실망과 허무감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때 일본의 사적, 일본의 문화, 일본의 위대한 인물들을 소개하면 동화의 효과가 지대할 것이다. 이것이 제국 일본이 조선인을 반일본인으로 만드는 요결인 것이다. 아영도 선생님이 잘 읽어주셨는데요. 읽으면서 느낌이 어땠어요? 정말 어이가 없네요. 이래서 저희가 제대로 배우지 못한 거였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도 이 교육식책 부분을 읽을 때마다 정말 어떻게 정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렇게 악랄한 행위를 할 수 있나 이렇게 탄식했던 적도 있는데요. 내용을 보다시피 지금 우리가 정말 역사 교과서를 배우면서 느끼는 어떤 자부심을 느끼지 못하는 느낌 국가에 대해서 어떤 소중함이라든가 자긍심이 없는 그런 느낌 그런 거를 다 이렇게 종합해 봤을 때 이들의 교육식책은 정말 철저하게 성공했다라고 사실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창시개명이라든가 신사참배라든가 또 조선어도 금지해버리는 등 1930, 1940년대는 아예 이제 민족말살 정책으로 이제 가게 됩니다.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일제가 이렇게 치밀하고 악랄한 계획을 세웠다는 것에 한 번 소름 끼쳤고 이거를 진짜로 실행했다는 것을 한 번도 충격을 금치 못했는데 대한국민, 대한국민의 한 청소년으로서 이런 올바르지 못한 역사를 친구들과 함께 배우고 이거를 외우고 시험을 본다는 게 굉장히 안타까운 현상형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루빨리 우리의 진정한 국통역사 1만 년 역사가 우리 역사 교과서에 실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도 얼른 제대로 된 역사를 좀 배워보고 싶네요. 저도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서 우리가 우리 역사에 대해 자부심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 일제의 그런 철저한 계획이었다는 것에 정말로 화가 나고 부끄럽고 앞으로 정말 바로잡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